22대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선인이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22대 원내 진용은 꾸려져서 22명의 인선이 돼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때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당선인들 거기서 또 같이 만나서 인사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22대 국회 개원 전이긴 하지만 민주당 분위기 정말 민심을 잘 받들어야 된다. 우리가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개혁적인 22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분출됐죠. 그리고 실제로 박찬대 당시 원대가 정견발표할 때에도 그런 내용으로 쭉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번에 새로운 원내대표단도 개혁기동대라고 명명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개혁기동대. 개혁기동대로 171석의 어떻게 보면 전함, 거대 함정을 이끌어가는 개혁기동대가 되겠다. 지금 그래도 어쨌든 그런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정치의 본력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사실 물가 얘기, 인생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이것도 여야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금융 전문가라고 저희가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활동도 해오셨고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가가 떨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앞으로 20일의 국회 활동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총선 과정에서 슬로건 비슷하게 쓴 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각종 실정에 대해서는 선명 야당의 모습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고 할 일은 하겠다는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성과내는 민생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과내는 그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것들은 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아무래도 실물금융 쪽에서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금융 공공성과 안정성과 관련된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도 제가 지금 할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으면 제가 그래서 우분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우분투라는 상생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우분투 운동, 사회연대 운동을 하다가 당에서 영입돼서 했기 때문에 우분투 정신을 사회 전역에 확산시키는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금리가 계속 이어져서 사실 금융 말씀하시니까 가계대출 때문에 쓸 돈이 없다 정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민생 회복지연금 25만 원 1인당 지급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짜놓은 그 예산 안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약자복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25만 원, 지금 가계가 너무 힘들고 쓸 돈이 없는데 쓸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역화폐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게 그렇게 못할 일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역설적인 반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물가가 그러면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래서 반대하잖아요. 그럼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고물가인 이유는 지금 미국도 고물가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틀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왕성하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소비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소비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잖아요.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씩. 총하면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가 되고 또 지역경제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런 중대한 민생회복과 관련된 거에 대해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라도 그러면 대안이라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없으면서 누가 정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뭔가 제안을 하면 우리 야당 이건 이래서 이렇게 수정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여당은 반대 논리만 얘기하니까 어청언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지금 56조 세수 결손 났어요. 그러니까요. 세수 펑크가 웬만입니까?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세수를 펑크냈어요. 그럼 가장 큰 이유가 초보자, 초기업, 감세 때문이라는 것도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정책 기조,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 쪽에서도 와서 보면 부자 감세의 원칙들을 금융 정책에도 그대로 녹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양도소득세도 완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부자 감세의 일종이거든요. 실제로 1,400만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춰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구도인데 금투세라든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에서 이익이 났을 때 내는 거거든요. 이익이 났을 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세도 종전에는 10억 이상 이익이 났을 때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그걸 50억으로 올려놨거든요. 원래는 100억 하려는 걸 민주당이 반대해서 50억으로 그나마 막아놨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부자도 위험군요. 그렇죠. 부자 감세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와 초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 기조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 이런 정책 기조를 바꿔야 돼요. 운석일 정권이. 그것이 민심입니다. 민생, 금융, 부자 감세 이런 기조를 또 어떻게 바꿀 것이냐. 내일 기자회견에서 물어볼 게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답변이 나올지. 그리고 금융정책 관련해서 제가 금융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금융은 금융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금융회사라고 안 하고 그런데 민간이지만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은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돈을 예금한 것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마대, 이자로 이익을 내는 구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뭘 넣는 것이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금융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누굽니까? 한계 기업이라든지 한계 차주들이잖아요. 경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그 갱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의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갱생을 시키려면 그런 분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한계에 몰려있는 기업이나 차주들에게는 고금리를 받아요. 대출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받더라도 고금리를 받고 주로 대출은 담보대출 위주로 주 수익원이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용이 좋은 쪽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반대네요. 그러니까 금융에서 양극화만 더 심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될 수 있는 금융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경제나 민생이나 힘들어지면 관치금융 하듯이 금융기관들 손목 비틀기 식으로 해서 뭐 내라. 사회공원 내라.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관치금융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면 공공성의 영역에서 적도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환경 파괴 기업에는 대출 안 해줘요. 이걸 적도원칙이라거든요. 이게 금융 대출을 통해서 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금융의 공공성 이런 역할들인데 그런 제도들이 선진국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횡재세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와 관련해서도 그냥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기 과정을 통해서 왜 안 되는지 그런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기관이 역대 최고의 이익을 냈어요. 지금은 서민들은 삶은 대단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금융이 역설적으로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때 역설적으로 또 이윤을 많이 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금융의 공공성 사원에서 사회환원이나 이런 제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관치금융하듯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를 통해서 그런 거를 시스템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냥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횡재세라는 것도 표현이 약간 극단적인 표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을 하니까 예를 들어 명칭이라든지 또는 횡재세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금융기관의 목소리들 듣고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 지적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또 열심히 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벌써 말씀을 나눈 지 한 시간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다음에 또 나오셔서 국회 상황 또 의정활동 얘기 좀 해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이지란님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서 해주세요.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22대 국회가 국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현정 당선인 보내드리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우리 국회의원이 사실 대한민국하고 지역의 유권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공직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지만 또 감시자의 역할도 같이 하고 또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백만특례시로 향해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성장의 가속도에 힘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실제로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혼자서는 다 못하니까 같이 응원도 좀 해주시고 소통도 잘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오마이티비 계속 오셔서 소통하시고 또 댓글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듣고 민심 정치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맞다. 국회의장 선거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4파전이니 5파전이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의 불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22대 첫 국회의장 어떤 자격을 가지고 또 어떤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걸 좀 듣고 마무리해보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편파적 국회의장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좀 반영하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은 왜냐하면 21대 때는 너무 효능감이 떨어졌고 그것을 국민들이 목도를 하셨잖아요. 특히 민생개혁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여야 합의를 그것도 간행이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상정을 안 시켜준다라든지 또는 상권분립이 엄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국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다 반사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무기력하게 그냥 다 내어주는 그런 건 안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번에 의장후보로 나오신 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4명인데 박지원 의원께서 나오는 말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 민심을 따라서 국정운영을 할 것이고 상권분립을 지키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권력 서열 2위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의장이 대단히 정파성을 가지고 저게 운영해요. 힘도 파워도 엄청나고 상임위 같은 경우도 모든 상임위를 책임 하에 다 운영하잖아요. 그런 미국의 선례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의장께서는 그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급한 민생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기간을 딱 정해서 이때까지 합의 안 되면 직권상정하겠다. 사전에 고지하고 오히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각종 국민들 의혹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각종 특검과 의혹과 관련된 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과 관련된 그런 특검 관련해서는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되 정 안 됐을 경우에는 민심을 따라서 직권상정을 해주는 이렇게 했을 때 정부 여당도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막 버틴다고 해서 통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야당에서 국민의 민의를 해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22대 국회의장 편파성 얘기는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허튼하루님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행복영님도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많은 만큼 책임감도 클 것이나 화이팅합시다! 이렇게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사님님.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시고 또 오마이티비 현장에서 지역 다니다보면 보셨다고 하신 분들 있었죠? 그럼요. 오마이티비가 의외로 이게 계속해서 재방이라고 하나요? VOD 만들어서 몇 차례 걸쳐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약해서 올라오고 맞아요. 요약해서 잘라서 올라가고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특히 오마이티비는 기본적 공신력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저희가 기대해보고요. 또 개원하게 되면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